저는 딱좋았구나 여러분 하셔도 되죠? 네 이런 그 정말 소외된 분들의 사사사고 하는 이런 행사가 전인무숲 각각 쪽에서 불꽃점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 여러분? 네! 딱좋아! 자 여러분 제가 딱좋아 듣고 있다고 해보세요. 이 딱좋아 말하시면 딱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. 딱좋아! 딱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안좋아! 안좋아! 매일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